누군가가 괜히 그리워지는 그런 무대였어요. 아 왜요 이영현 씨.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조금 젊으셨다면 저렇게 기타를 메고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이 아마 지금 김지원님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이렇게 팍 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제가 조금 울컥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네요. 이거 어떻게 심사해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무대고요.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얘기를 한번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콜로라도 버스커라고도 또 본인을 소개하시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버스킹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저녁에 아르바이트하고 또 주말에도 아르바이트하는데요. 그 알바하는 마트가 한인마트예요. 한인마트 앞에서 제가 몇 년째 버스킹을 해오고 있어요. 왕래 하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 제가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지나가시는 백인 홈리스분이 어느 나라 노래냐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리아라고 제가 대답을 하니까 계속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를 위해서 내가 노래를 불러줄게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노래를 불러줬더니 진짜 주머니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저한테는 큰 찬사하지 않았을까. 진짜 감동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냥 내가 느낀 지금 이 행복감 너무 고마워라고 모든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좋은 결과 있기도 제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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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